도레미파 대신 얼굴도 제가 크잖아요 체중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때 알쌌어요 정은이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정은이는 당연히 들어와요 저는 여기도 만족스러워요 너 너무 좋아 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고생을 하는 질환 중에 양성질환, 암이 아닌 질환 중에 자궁내막증이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 두 분께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은지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귀여워하세요 너무 예뻐 죽겠죠? 자궁내막증 중에서 자궁내막종으로 혹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혹을 만들었을 때 크기를 몇 센치 이상이면 수술을 일단 무조건 하자 증상에 상관없이 크기 기준으로 혹시 있으신지 증상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5,6cm 넘어가면 수술을 권하는 편이에요 만족 낭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궁내막증 대부분 총은 바로 맞추거든요 크기가 5,6cm 넘어가면 조직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순수하게 크기로만 얘기했을 때는 개인적인 기준은 9cm로 잡고 있습니다 6,6cm가 넘어가면 증상이 없고 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는 난소암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암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할 것을 고려합니다 아까 난소낭종 잠깐 얘기하셨는데 기형종이라던가 다른 심플한 난소낭종들은 사실 5,6cm 되면 꼬일까봐도 저희가 원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궁내막증은 꼬일 일은 잘 없기는 하니까 저는 기형종의 경우도 크기로만 보면은 3억cm가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경과관찰하고요 만약에 꼬이는 경우 많이 보셨나요? 저는 엄청 많아요 보람에 있을 때 응급으로 아주 그냥 자주 보기는 하는데 꼬이면 저는 응급수술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픈 건 둘째치고 썩을 수도 있잖아요 늦게 오면 남성을 날려야 될 수도 대부분은 늦게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뭐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오게 되고 오면은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죠 그냥 지켜보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꼬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유 뭐 많죠 맞죠 그건 따지고 보면 안 꼬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저도 5,6cm 정도 되면 수술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4,5cm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크기로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크기를 9cm로 잡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도 4,5cm에서 9cm 사이에서도 계속 수술적 치료를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난소 무릎 같은 경우 자궁 내막증이든 기용종이든 간에 이 사람의 난소 기능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조직학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혹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기용종인데 뭐 하루가 다르게 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수술 너무 커졌을 때 들어가보면은 정상 난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수술할 때 정말로 그 옵세시브하게 그 보비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이슈 딱 넣고 홍만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봤거든요 정말 모든 정상 조직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난소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뭘 해도 떨어져요 그래서 수술은 난소 기능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선생님?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난소 기능은 어느 정도는 감소를 하고 뭐 뭐 50% 정도까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게 올라가긴 하나요? 6개월이 됐을 때는 약간 회복이 될 수는 있는데 원래만큼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케이스 1번 보시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딱 받았는데 4cm 자궁 내막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증상이 없고 크기가 4cm 정도면 경과관찰을 합니다 3개월 뒤에 일단 한번 보고 크기가 커진다든지 증상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고려합니다 아 처음부터 약 쓰지 않으시고요? 약 쓰세요? 네 일단 한번은 뭐 약간은 경과 지켜봅니다 네 증상이 전혀 없으면 전 증상이 없어도 4cm 정도 되면 약을 써요 저도 약을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오면은 당신은 이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더 이상 꺼지지 않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또 약이 있잖아요 디에노 게스트 비전이란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의 경과관찰을 보는 이유는 저절로 약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약간은 정상적으로 생리 추기 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혹하고도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약물 치료도 물론 수술보다는 덜 침석적이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고 한번 복용하면 또 오래 복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지켜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도 한두 번은 보고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사실 저희가 응급실에서 되게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자궁내막증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감염이 되면 사실 통증이나 유착이나 이런 증상들을 엄청 심하게 만들 때도 많은데 예를 들어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 응급실로 복통으로 실려왔는데 한 6cm 정도 되는 자궁내막 중에 골반염이 겹쳐서 농양이 같이 생긴 것 같다 했을 때에는 난관, 난소염이 있으면 일단 항생제 치료를 좀 저희가 브로드하게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1번이기는 하겠죠 그럼 항생제 치료를 완료를 다 하고 났으면 이건 두고 보실 건가요? 항생제 치료를 해서 농양은 다 호전이 돼 그렇죠 해결이 됐다 감염의 증거는 다 없어진 그러면 6cm 정도면 저는 이제 수술보다는 어쨌든 호르몬 치료를 약물을 복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약물을 먼저 선생님은요? 저도 수술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수술장 들어가 보면은 난소랑 예전에 그 고름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떡일 거고 그거 떼다보면 정말 난소가 남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난소 기능을 망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한쪽이면 한쪽이 살아 있잖아요 난소 기능이 완전 망가질까요? 난소는 뭐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이 아무리 손상이 돼도 뭐 괜찮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쪽이 거의 손상이 됐다 그러면 난소 기능은 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환자의 기회를 뺏는 걸 수 있다 네 만약에 뭐 치료를 했는데 뭐 나중에 농약이 또 다 재발해가지고 다시 생겼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뭐 항생제 치료랑 뭐 수술적 치료도 같이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런 거 재발이 되게 흔하잖아요 왜냐면 이 자궁 내막종이라는 게 되게 좋은 밭이잖아요 균이 너무 자라기 쉽고 뭐 항생제로 이게 감염의 증거들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쉽게 재발할 수 있는데 골반염이 반복이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할래? 이런 질문 같아요 대만한 경우라면 일단 항생제 치료 이후에 수술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정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면 평소에 증상이 있을 수가 높잖아요 생리통이 심해질 가능성 있고 수술하면 생리통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현재 지금 상태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임신 난소기능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집중하시는데 사실 이거 통증도 되게 큰 문제라서 아무리 난소기능을 살리고 싶어도 환자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난소기능 떨어질 거를 무릅쓰고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난소기능 입장에서는 손 안 대면 좋기는 하지만 통증이 심하시면 난소기능을 최대한 안 떨어뜨리게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하시겠죠 하실 거니까 잘 해야죠 여러분들의 난소기능을 떨어뜨리고 싶은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 난소기능 최대한 살리고 이 사람이 난소를 최대한 잘 쓰다가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기를 그러니까 의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하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조건 이거는 하면 큰일 나는 수술 이렇게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 자궁내막증 영상이나 근종 영상이 나가고 나면 댓글로 늘 달리는게 와 씨 나는 수술했는데 내 의사는 왜 이렇게 했냐 나 선생님들 찾아가 볼걸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이 선생님들 수술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막 하면 안 되고 그게 안 좋다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수술 많이 합니다 두 분도 엄청 많이 하세요 제가 되게 걱정되네요 네 왜 그러셨어요 자기 자궁내막증을 수술했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난자동결 아예 권해주지도 않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난자동결하고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맞아요 AMH 검사 자체도 이렇게 하는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수술하면 또 난소기능이 감소한다 이런 개념 자체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라서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군요 하하하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저희가 그런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려면 구독과 좋아요 하하하 어느 정도 아프면은 이게 통증이 심하다고 환자한테 생리통이 심하잖아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냐고 음 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뭐 직장을 못 나가간다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피폐한 거잖아요 일상이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뭔가 의료진의 개입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저도 많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궁내막증은 늘 재발이 문제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자궁내막증 환자도 보면 많게는 3,4번까지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뭐 호르몬 치료를 해서 자가지고 재발 없이는 증상 없었다가 잠깐 끊었더니 다시 커졌다 이렇게 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을 텐데요 지금 케이스에서는 10년 전에 한쪽 난소에 있던 자궁내막증을 이미 수술을 했고 5년 전에 반대쪽 난소에 재발 자궁내막증이 생겨졌고 또 수술을 한 35세 여성이 최근에 생리통이 또 심해져서 한 3,4cm 정도 되는 자궁내막증으로 왔다 세 번 생긴 거잖아요 세 번 생긴 거고 재발 두 번에서 세 번째 출산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어떤 치료를 권해주실 건가요? 일단 1차적인 치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증 치료 디에노제스트 약물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약물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약으로 생리 관련 증상은 웬만큼 잡히잖아요 평양을 먹든 디에노제스트를 먹든 미레나를 끼든 출혈이나 통증 같은 거는 진통제나 이런 걸로 잡을 수 있으니까 엄청 커지거나 그러면 그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근데 선생님 이게 난소를 다 떼버려야 결국에 완치잖아요 여기서 완치라는 거는 자궁을 떼는 게 아니라 난소를 떼는 건데 서른다섯 살의 여자가 만약에 완치를 원해 이러면서 난소 떼줘 하면 떼주실 거예요? 안 떼죠 저 옛날에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환자인데 난소를 다 떼달라고 해서 수술을 해달라고 거의 외래를 마비를 시켜 그런 케이스가 되면 절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건지 원한다고 해주지는 않죠 자궁내막진은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옛날부터 어려웠고 일단 원인부터 제대로 모르고 있고 뭔가 밝혀진 게 없고 제 환자 중에는 비잔을 먹어도 계속 아프다는 환자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자궁 난소 다 떼는데도 항문 쪽 통증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밑 빠지는 느낌 같은 거 그게 자궁 난소가 다 아예 제거가 됐고 완전히 폐경이 됐는데도 그런 증상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궁내막증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과라든지 마취통증의학과라든지 여러 과 다른 진료를 봐야겠죠 결국에는 자궁내막증도 폐경이 되면 괜찮아지는 거다 정말 심각한 자궁내막증 있잖아요 딥 인필트레이팅 이르메트로시스 심구 자궁내막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자궁내막증이 난소가 혹 생기면 그래도 행복한 거죠 때려내니까 맞아요 그 조직 밑으로 깔려 심투하는 거예요 심투해서 심해져서 요관도 막고 요관이 막혀서 콩팥에 수신증도 생기고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건 뭐 수술을 피할 수가 없죠 들어가서 떼줘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호르몬치료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애기 낳을 계획이 없으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렵긴 하다 어려워요 골반이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수술하는 케이스는 아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최대한 다 유치하는 거 제거하고 혹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궁내막증이 아까 김태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수술을 되게 우선시 했었는데 최근에는 초음파나 MRI로 진단하고 경험적으로 약물치료하고 수술은 이제 그 다음에 고려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특히 애기를 낳을 사람들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자궁내막증의 불임이 원인이고 그러니까 나팔광이 양쪽으로 막혔다 그러면 어차피 시험관하게 해야 되잖아요 시험관하게 할 때 자궁내막증 수술하는 게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녀 환자분들이 뭐 시험관을 할 거냐 수술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건 사실 케이스마다 되게 다르고 뭐 항상 저희도 학회도 그렇고 의사들끼리도 많이 계속 논쟁하는 주제거든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수술보다는 요새는 시험관이나 이런 보조생식술을 먼저 고려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떨어진 게 올라가긴 하나요?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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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어떡하지 하는 게 그러니까 자